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희입니다. 오늘은 아주 매력적인 전기차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최근 출시된 전기차 비중으로 보면 국산 브랜드가 조금 많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독일 브랜드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Mercedes-Benz의 플래그십 전기차, S클래스급 전기차인 EQS가 본격적으로 고객들에게 인도되기 시작했고, 아우디의 고성능 전기차, e-tron GT 또한 인도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전 BMW에서는 플래그십 전기차 SUV인 BMW iX를 공식 출시하기도 했죠. 그래서 현재 독일 브랜드별로 대표될 만한 전기차 라인업들이 하나씩 출시가 된 상황인데요. 아우디, e-tron GT, 포르쉐 타이칸, 멜세데스 벤츠 EQS, BMW iX 이렇게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기차들입니다. 가격대는 모두 1억이 넘는 고가의 프리미엄 전기차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단 1원도 없는 차량들이지만, 프리미엄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선택권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독일 브랜드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전기차들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들만 정리해봤는데요. 출력과 배터리 용량, 1회 충전, 주행가는 거리, 0부터 100km까지의 제로백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보통 동일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사양으로 출시되고 있어 사양볼로 기입해놓았고요. 아우디 이트론 GT는 530마력에 토크 65.3을 발휘하고, 고성능 모델인 RS 이트론 GT는 646마력에 토크 84.7을 발휘합니다. 거의 뭐 날아가는 수준의 출력이고요. 포르쉐 타이칸은 기본 모델이나 4S의 경우 530마력에 토크 65.3을 발휘하고, 타이칸 터보 S의 경우 무려 761마력에 토크 107.1을 발휘합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이륙 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죠. 멜세데스 벤치 EQS는 EQS 450 한 가지 사양이라 333마력에 토크 57.9을 발휘하며, BMW ix는 40과 50으로 나뉘는데, BMW ix 40은 326마력에 토크 64.2, BMW ix 50은 523마력에 토크 78.0을 발휘합니다. 출력적으로 보면 역시나 포르쉐 타이칸이 가장 우위에 있으며, 벤치 EQS의 출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아우디 이트론 GT는 모두 93.4kWh 용량이며, 포르쉐 타이칸은 기본이 79.2kWh이고, 옵션을 통해 93.7kWh 용량의 퍼포먼스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벤치 EQS는 107.8kWh에 상당한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며, BMW ix는 40 모델이 76.6kWh, 50 모델이 111.5kWh로, 용량으로만 본다면 BMW ix 50이 가장 큰 배터리 용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인데요. WLTP 기준이 아닌 국내 인증 기준 거리인 걸 참고해 주시고요. 아우디 이트론 GT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362km, 고성능 모델인 RS 이트론 GT는 336km입니다. 포르쉐 타이칸의 기본 사양은 251km이며,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옵션 선택 시에는 289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 거리에서는 이트론 GT가 확실히 타이칸을 앞서는 부분이고요. EQS 450은 478km, BMW ix 40은 313km, ix 50은 447km 주행이 가능합니다. EQS 450이 107.8kWh 배터리가 탑재되어 가장 긴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주네요. 출력은 가장 낮았지만 주행 거리는 가장 긴 것이 특징이네요. 국내 인증은 478km로 받았지만 실주행 거리는 500k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0부터 100까지의 제로백 소요시간은 아우디 이트론 GT가 4.5초, RS 이트론 GT가 3.6초, 포르쉐 타이칸 기본 모델이 4.0초, 터보에 쓰는 무려 2.8초입니다. 100km까지 가속하는데 3초도 안 걸리다니요. 진짜 미친 스펙이고요. 벤치 EQS는 6.2초로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BMW ix 40은 6.1초, ix 50은 4.6초입니다. BMW ix가 대형 SUV인데도 상당히 빠른 제로백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엔 각 차량별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BMW ix는 SUV 장르라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BMW를 대표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넣어 놓았으니까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장의 경우 EQS가 무려 5m가 넘는 엄청난 길이로 압도합니다. 실물로 봤을 땐 그리 길어 보이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긴 차였네요. 전폭 너비의 경우 아우디 이트론 GT와 포르쉐 타이칸이 동일합니다.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죠. 전고 높이는 EQS가 가장 높습니다. BMW ix는 제외했고요. 아무래도 추구하는 성향 자체가 편안한 세단이다 보니까 EQS의 전고를 높이 설계한 것 같고요. 휠 베이스는 EQS가 3.2m로 월등히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이라면 EQS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기차들은 모두 1억이 넘는 고가의 전기 차량이라 보조금은 단 1원도 받을 수 없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가격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브랜드별로 자사 프로모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아우디 이트론 GT는 총 3가지 트림인데요. 이트론 GT 컴포트 프리미엄 그리고 RS 이트론 GT입니다. 기본 모델인 이트론 GT Quattro 컴포트는 1억 4,320만원, 프리미엄은 1억 6,632만원, RS 고성능은 2억 6,32만원입니다. 와 무려 2억이 넘어가네요. 엄청난 가격이고요. 포르쉐 타이칸은 총 5가지 트림이 존재하는데 기본 모델은 1억 2,380만원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추가된 라인업인 타이칸 GTS가 1억 8,030만원에 출시되었고 최상위 트림인 터보 S는 무려 2억 3,760만원인데 참고로 이건 옵션을 전혀 안 넣은 기본 금액이니까 여기서 옵션을 넣으면 이것보다 더 비싸지게 됩니다. 뭐 포르쉐는 전기차에 와서도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벤치 EQS는 기본 사양인 EQS 450 플러스 일렉트릭 아트라인과 AMG 라인 두가지입니다. 일렉트릭 아트라인은 1억 5,700만원, AMG 라인은 1억 7,700만원인데요. EQS의 경우 현재 국내 출시된 모든 라인업이 후륜구동입니다. 4륜구동은 국내 아직까지 미출시이며 추후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EQS의 스펙은 모두 후륜구동이라는 걸 기억해두시고요. BMW ix는 모두 4륜이고 4공모델은 1억 2,260만원, 5공모델은 1억 4,630만원입니다. 절대적 가격으로 보면 BMW ix가 가장 저렴한 편이고 그 다음이 아우디 이트론 GT 그리고 벤치 EQS, 타이칸의 금액대는 아주 폭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EQS가 배터리 용량이 커서 그런지 확실히 좀 비싼 편이고요. 개인적으로 뭐 가성비를 논할 금액대는 절대 아니지만 그나마 가성비 좋은 모델을 꼽자면 아우디 이트론 GT가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지금도 비싼 편이라는 여론이 많아서 이트론 GT가 여기서 프로모션을 한번 제대로 딱 때려주면 더욱더 대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리미엄 독일 브랜드를 대표하는 전기차들의 스펙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BMW ix만 SUV 모델이어서 명확한 비교가 애매하긴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장르이니까요. 그렇다면 BMW는 플래그십 전기차 세단이 언제 나오느냐 내년 2022년에 출시됩니다. 현재 위장막을 쓰고 열심히 테스트 중인데요. 디자인적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BMW의 팬 중 한 명으로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BMW i7이라는 이름으로 데뷔할 예정인데요. 이 차가 나온다면 본격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EQS와 결합올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먼저 출시된 BMW iX와 다같이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면 뭐가 제일 잘생겼다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못생긴 건 BMW iX가 확실해 보입니다. 아우디 이트론 GT도 매력적인 프론트 마스크를 가지고 있고 포르쉐 타이칸과 벤츠 EQS 또한 전면부는 다들 잘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떤 전기차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이어서 측면부를 한번 비교해볼 텐데요. 측면 실루엣은 역시나 아우디 이트론 GT와 포르쉐 타이칸이 가장 멋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차량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조금 유사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있죠. EQS는 확실히 사진으로만 봐도 전장과 휠 베이스가 상당히 길어 보이고요. BMW iX는 SUV답게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는 효율이 가장 중요한데요. 효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기저항 개수입니다. 이 중 EQS는 0.2라는 양산차 최고 수준의 공기저항 개수를 만들어 냈고 아우디 이트론 GT 또한 0.24라는 경쟁력 있는 공기저항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후면부 모습인데요. 아우디 이트론 GT와 포르쉐 타이칸은 스포츠 세단답게 어마무시한 리어 휀더의 볼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도로에서 타이칸을 보게 되면 저 빵빵한 리어 휀더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은데요. 아우디 이트론 GT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하니 얼마나 멋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기차들의 공통점은 좌우 리어램프가 쭉 이어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BMW iX를 제외하고는 모든 모델이 좌우 통합형 리어램프를 가지고 있네요. 이번엔 각 전기차들의 인테리어를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아우디 이트론 GT의 인테리어입니다. 이트론 GT 인테리어의 특징은 현재 아우디 내연기관 모델들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게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입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디컷인 걸 제외하곤 특이점이 없고요. 중앙 모니터의 사이즈도 그렇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외관은 정말로 멋졌지만 인테리어는 상대적으로 무난한 편이네요. 이번엔 포르쉐 타이칸인데요. 포르쉐 타이칸의 특징은 운전석 대형 디지털 계기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앙 모니터는 작지만 디지털 계기판이 등급에서 가장 큰 사이즈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죠. 이런 요소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내가 확실히 전기차를 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은 멜세데스 벤치 EQS의 인테리어인데요. 인테리어만 보면 다른 모델들보다 두세 단계 위에 있는 퀄리티입니다. 정말 벤치의 인테리어는 그 어떤 브랜드가 와도 뒤지지 않을 만한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이번 EQS의 하이라이트는 총 길이 141cm의 하이퍼 스크린인데요. 총 3개의 스크린을 하나의 패널로 구성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간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더해지면 정말 이게 자동차가 맞나 싶을 정도의 엄청난 화려한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예뻐도 되나 싶을 정도로 탑승객들의 마음을 홀리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예뻐도 너무 예쁜 인테리어입니다. EQS의 인테리어는 정말 미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MW iX의 인테리어인데요. 앞서 EQS를 보고 와서 그런지 조금 감흥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BMW 그룹 내에서 인테리어를 비교해보자면 현재 판매 중인 내연기관 BMW 모델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물리 버튼을 최소화했고 중앙 모니터도 더욱 커졌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최초로 적용된 육각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 와서도 BMW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인테리어 감성은 절대 메르세데스 벤츠를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대표하는 전기차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BMW iX는 SUV니까 살짝 제외를 시켰고 나머지 3개의 세단과 비교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차종별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아우디 이트론 GT의 강점은 호불호 없는 매력적인 익스테리어를 가졌고 훨씬 더 비싼 타이칸 못지 않은 성능과 타이칸보다 더 긴 주행거리를 갖춘 점입니다. 그리고 뒷바퀴가 움직이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되었다는 것도 강점이죠. 반대로 약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높게 형성된 차량 가격이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프로모션이 제공된다면 해결될 만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추가적인 약점은 동급에서 가장 좁은 이열 공간입니다. 물론 혼자나 혹은 두 명이서 타는 용도로 보신다면 전혀 상관없지만 패밀리카 용도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취약점으로 다가올 수 있죠. 다음 포르쉐 타이칸이 가진 강점은 가장 높은 브랜드 밸류가 최대 강점이며 강력한 출력과 동급 최고의 가속력은 단연 독보적인 클라스입니다. 그에 따른 우월한 운동 성능이 타이칸이 갖는 강점이고요. 약점은 상대적으로 짧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와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마지막 멜세데스 벤치 EQS의 강점은 동급 최고 수준의 인테리어를 가졌다는 점과 0.20CD의 최저 공기저항 개수로 엄청난 효율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라 가장 긴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제공한다는 부분 그리고 3.2m의 넉넉한 휠 베이스를 통해 세단으로서의 공간 효율을 증대했다는 점이 EQS의 강점입니다. 반대로 약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출력입니다. 그러나 333마력이라는 출력 자체만으로 보면 결코 낮은 출력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현재 후륜구동 EQS만 판매 중이라 4륜구동 모델이 없다는 점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추후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익스테리어 디자인도 약점 중 하나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전체적인 익스테리어가 아우디 이트론 GT처럼 막 우와 너무 멋지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응이 좀 필요한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 출시한 프리미엄 럭셔리 전기차들을 살펴봤는데요. 현대 기아가 대중적인 전기차 시대를 열었다면 독일 브랜드들은 프리미엄 전기차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간 내연기간 차량을 수십 년 이상 만들어왔던 노하우를 토대로 완벽한 전기차를 만들어내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욱 치열해지고 더욱 많은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전기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